버섯돌이 언니! 빨리 와! 엄마! 빨리 와! 엄마 무슨 일! 아파!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쌍잔데? 먹기 챌린지하게? 오! 버섯돌이 정답! 오늘은 자음 순서대로 음식 먹기 챌린지! 또 이상한 거 먹기야!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뭘 이상한 거야? 그냥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음식이지!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! 버섯돌이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자음식 먹기를 할 거예요! 자음식 먹기? 기억이면 김 먹는 거야? 어! 원희야 여기 상자 안에 음식 4가지가 들어갈 거야! 그 중에서 뭐 맛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맛없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? 일단 첫 번째! 기업부터! 고기? 오! 고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고구마! 오! 고구마일 수도 있지! 고추? 오! 고추가 있을 수도 있겠죠? 자 그럼 첫 번째! 기업 음식! 할머니 준비해 주세요! 준비 다 됐어요! 뒤로 돌아앉으세요! 뭐가 있을까? 잠깐 할머니 나한테 맛있는 거 좋겠지? 아니야! 버섯돌이하고 원희한테 좋은 거 줬을 거 같아! 앞부랑 바꾸자! 나는 원희랑 바꾸자! 바꾸자! 오케이! 오! 진짜? 오! 역시 크네요! 나 다시 앞부랑 바꾸래! 아빠? 어! 오! 오케이! 나 앞부랑 바꾸래! 아 그래 알았어! 자 그러면 엄마 한 번 만져봐 엄마꺼! 엄마꺼부터! 따뜻해! 따뜻해? 어! 어? 누르면 막 들어가는데? 고구마! 어? 누른 거 같아! 왜? 아니? 왜 막봐? 아니요! 아 되지! 자 그럼 엄마꺼 공개할게요! 하나 둘 셋! 오! 좋아 좋아 좋아! 저게 어디 있던 거지? 노란색 보석돌이 네 거 아니야? 어! 맞아! 역시 할머니는 얘네들한테 좋은 걸 줬어! 잠깐 그러면 빨간 거 그러면 아빠한테 좋은 거! 아! 어떡해! 보석돌이 네 거 한 번 만져봐! 알았어! 좋아! 어? 왜? 뭐지? 뭔가 길쭉하고! 와! 뭔지 알 거 같아! 하나! 둘! 셋! 오 잠깐만 종이 안 됐어요! 아이고 축하합니다! 아이 아빠도 안 좋은 건데! 아이 아빠는 걸렸어야 했는데! 역시 할머니는 우리보다 얘네들이 더 소중한가봐! 원희! 만져봐! 뭐지 거잖아! 뜨거워! 뜨거워? 뜨거워 뭐지? 기우 고기? 뜨거운데 좀 작아! 말랑말랑하고! 근데 구멍이 뚫려있어! 구멍이 있어? 구멍이? 빵? 아닌데? 연탄? 그리고 뭐가 계속 많이 치니까 찐득찐득거려! 안에 부근이! 괴물? 아니! 괴물을 내가 왜 먹어! 하나! 둘! 셋! 와! 오! 잠깐! 그럼 좋은 게 두 개 나왔잖아! 이거 원래 누구 거였지? 엄마 거였지? 어! 안 좋은 거겠네? 만약에 엄마 게 좋으면 엄마만 사랑하고 아빠만 사랑하는 거야! 아! 아빠가 밉상이야? 아빠! 뭐 아빠가 왜? 잠깐만 이거 뭐지? 왜? 잠깐 버둥이 님들은 보여드릴게요! 고파! 아니! 아니! 잠깐만! 잠깐만! 나는 맛있는 게 나오면 기쁘긴 한데! 할머니 왜! 아들한테... 자기 아들한테... 아니 아들한테... 아! 어쨌든 너무 많이 하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야! 할머니는 벌써 이걸 다 계산하신 거야! 아니 그럼 버섯도 이런거 아니야? 아빠 이렇게라도 말해야지 기분이 좋아질거 같아 자 엄마부터 먹겠습니다 완전 맛있다 맛있겠다 아 김치도 기록이구나 이거는 이게 뭐냐고 자 드세요 아 이거 벌써 땀을 흘리고 있어요? 아니 이것도 매운데 살짝 매콤한데 단거 같은 느낌이야 아 그래? 그렇다고 아빠 안먹어 그런 말 하지마 너 그런 말하면 아빠가 한번 먹어보자 할 줄 알았지 안먹어 아니 먹어봐야지 영상을 위해서 어우 매울거 같은데 아니 영상을 위해서 아 그래 한번 먹어보자 엄청 크게 살짝 단 느낌 나지 않아? 오 달아요 진짜 달아 먹어봐 저는 곶감 먹겠습니다 저는 만두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자 니은음식 가겠습니다 자 돌아앉으세요 자 니은음식 뭐가있지? 이쪽볶음? 누룩도 있잖아 누룩 어 누룩은 그 막걸리 만들 때 쓰는거? 오 보습들이 그것도 알아? 어 그건 당연히 알아 오 누룩도 안넣고? 와 똑똑한데? 누룽지? 오 누룽지에요 어 그래 누룽지도 있다 어 누룽지 맛있지? 나 엄마랑 할래 오케이? 아냐 아빠랑 한번 더 해볼래 오케이 여기까지 아빠꺼 만져볼게 잠깐만 여기 무슨 풀떼기가 있는데? 아니 뭐 잡초? 아빠랑 바꿀사람 아니다 오빠 아빠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가뭇까진데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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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할머니 이걸 어떻게 먹어 잠깐만 이거 엄마꺼있지 괜히 바꿨다 어 뭐지? 왜? 뭔가 끈적끈적하고 아 끈적하고 뭐 피야 피 피 다 묻었어 초장인데? 어? 낙지? 낙지다 우와 끈적거리 코가 두개 있는데? 콩? 틀레인같이 자 원희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뭔가요? 뭐지? 낫도 자 엄마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룽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냐? 끈적끈적하네 아 끈어 괜찮은데? 엄마 이거 먹어도 되는거지? 응 초장이지 뭐야 저거 저건 진짜 없네 맛있지? 엄청 써 아파트에서 꺾고 오거든 엄마 그래 너넓이네 나 나 나란거 다 멋있고 나란거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아파트에 엄청 많은 분이라고 이거 해 돼 저거 다 먹어 빨리 알았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답한다 자 다음 디귿 음식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 다 됐다 예 돌아앉으세요 자 디귿 음식 디귿 음식 뭐가 있노 탕수! 대머리! 대머리가 왜 있어? 대두? 대두 아 대두 끊고 어 아까 엄마 안 좋은 거 했어 딥! 오빠랑 안 와 원희야 아빠랑 한번 바꿔보자 아까? 그럼 누구지 엄마? 엄마 거 됐어? 이제 안 바꿔 그래? 아빠부터 한번 만져볼게요 뭔가 출렁출렁한데? 두부? 두부? 뭔가요? 두부! 두부! 뭔가 차갑고 되게 얇아 왠지 그거인 거 같아 뭐? 단무지 단무지? 진짜 확인해볼까요? 오 단무지 원희 거 볼게요 뭐라지? 더러워 어 똥 냄새나 거 같아 물컹 물컹해 젠장 아니야? 젠장! 젠장 맞는 거 같아 진짜 똥이야 똥 묻었어 자 엄마 거 먹을게요 엄마 열어주세요 자 엄마는 진짜 된장이었어요 오빠가 된장 집어먹어 아니야 됐어 아니 엄마는 된장 집어먹어 아니 엄마는 된장 집어먹어 아 똥 손 치워 똥 손 치워 똥 손 똥 손 이 정도야 뭐 원희 음 엄마 오케이 다음 리얼 음식 준비해주세요 할머니 자꾸 내 안에는 이상한 거 넣지 마요 아 짭아 자 됐습니다 자 돌아주세요 자 이번에 뭐 했지? 리얼? 어 리얼 잠깐만 리얼에는 뭐가 있지? 라면? 오 그래 라면 라볶이 잠깐만 떡볶이 냄새가 나는데? 그러게 진짜 라볶이 아니야? 아빠라 아빠? 알았어 어 잠깐만 잠깐만 따뜻해 라볶이 같은데? 아니 원희야 취소하면 안될까? 자 뭔가요? 왜 이렇게 따뜻하지? 잠깐만 양파는 리얼이 아니잖아 양파 느낌이거든? 자 아빠꺼부터 볼게요 어? 뭐지? 왜? 뭔가 동글동글하고 뭔가 빵이 있는 느낌이야 빵? 롤케잇? 어 롤케잇? 어 롤케잇 아 롤케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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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 이상한거야? 어 엄마 이상한거 같아 어 어 뭐야 아니 이거 접시 왜이래 잡아 아 라떼 아 잠깐 나만 안좋은거네 아니 근데 나보는 운이 외래 없냐 나도 쇼 신맛이 나한테도 오는거 같아 아니 쇼도 어찌 이래 신걸 골랐지 아우치 지금 나도 쉬는거 같아 아 맛있겠다 아빠 조금만 주면 안될까? 어 안돼 맛있겠다 자 우리의 규칙은 옆사람이랑 나눠먹는거지? 응 내가 금방 만들었어 옆사람이랑 나눠먹는거야 아니야 맛있겠다 우와 원희야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? 응 역시 맛있어 자 그만 먹고요 아니 계속 먹어야지 아니지 그만 먹어야지 계속 먹어야지 왜 다음 세트 준비해야지 일단 다 먹어야지 일단 다 먹어야지 뭘 다 먹어 우리 지금까지 다 먹었지 어 그래 다 먹자 그래 이번엔 맛있으니까 다 먹자 응 뭔지 와 이 나쁜사람도 봐 이거 저 다음 음식 미흥 갈게요 빨리 가 빨리 자 그럼 미흥? 이번엔 미흥이야? 어 미흥 미흥이 뭐가 있지? 미흥 어 미흥 미나리 미나 아니 아빠 아니야 아 나 아빠랑 바꿀래 나 오빠랑 오케이 자 저는 이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아 마라 자 엄마는 마라 소스예요 아 자 무늬 크고 딱딱해 크고 딱딱해 미흥 무 아 무 무 무 아 엄마 허벅지 나왔어요 뭐야 뭐가 동글동글하고 응 동글동글 플라스틱 망뜨기가 있는데 망돼서 아 망돼서 아 망돼서 잠깐만 잠깐만 초장인데 아 미흥 아 미흥 오 괜찮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잠깐만 오늘 버섯돌이 운이 장난 아닌데 오 이빨이 저 뒤에 토끼 같아 맛있지 아 저거 먹으면 입에 마비가 오는 거 아니야? 아 진짜? 입에 마비 오는 느낌 드는 게 마라 아니야? 맞지? 응 빨리 먹어 잠깐만 이거 요감에다가 소탕 같아 아 오 짱겠다 맵고 짱겠다 오 오 오 오 오 나도 느껴져 절구통이 구구시니까 너무 재밌어 자 다음 비음식 가겠습니다 아 맛있어 좋아 자 다음 뭐였지? 비음 비음 버섯 오 버섯 버섯 여기 있는데? 바나나 이번엔 딜 없이 그냥 가볼까? 오케이 어디서 익숙한 냄새가 나는 거 같지? 맞는 거 같아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야 뭘? 버섯 어? 아 이거구나 맛있는 건가 보다 또 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의 맨날 먹는 거 거의 뭐지? 밥 아 밥이야 밥이야 버섯돌이 밥 나왔어요 자 원희 얇고 길어 바나나 아니야? 부추 냄새 열어 봐 부추다 자 원희 볼게요 부추 어디 어디? 메모나? 버터 버터 괜찮아? 뭐 먹을 수 있어 근데 별 맛이 없어 아 음 맛있어 뭐야 밤도 있어 어때? 오랑이야 먹을만해? 아 오랑이야 그럼 마늘도 갖다 주세요 아 빨리 드세요 오 그래 그렇게 드셔야죠 헛 헛 헛 자 다음 음식 뭐였지? 시옷 시옷 가겠습니다 오 이번엔 뭘까? 이번에는 시옷이지? 어 시옷 시옷에 뭐였지? 새우 샌드위치? 버섯돌이 아빠랑 일단지 오케이 열어놓고 바꾸자 열어놓고? 재밌게 앞에 오지마 나 아빠랑 아빠랑? 어 안에 안 바꿀래 아니 싫어 아니 바꾸자 아니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 느낌이야 바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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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오케이 아 원희가 뭔가 냄새를 맡은 느낌인데 어 냄새 있어? 아니 그 냄새 말고 아 진짜 나 엄마랑 엄마랑? 아빠거부터 한번 만져볼게 아니 뭐 플라스틱 통인데 아니 플라스틱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봐 할머니 왜 자꾸 아니 근데 식초 냄새나 아 진짜 아니야 그럼 나는 식초는 아닌 것 같아 자 아빠거 볼게요 샌드위치 뭐야 캔? 캔 음료수? 사이다? 사이다? 어 사이다일 수도 있다 소금주스? 아니야 그런게 어딨어 그런게 어딨어 야 엄마 엄마 쉽게 해 와 엄마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와 이번엔 전부 나왔어 자 버섯돌이 설레 이거 생강 아니지? 어? 생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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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그러면 식초 냄새가 났는데 그럼 원희는? 식초? 어 진짜 원희는 식초 자 원희는 식초가 나왔어요 바꿔줄사랑 아니 벌써 다 열었는데 바꿔줄사랑 이러고 어떡해 지금까지 계속 안 좋은 것만 나왔는데 마지막에 보상해주는 것 같아 난 반대로야 자 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크게 먹었어 오 크게 먹었어 남자야 어 어 자 원희 아빠는 방에 가서 혼자 먹고 안 돼 안 돼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? 고마워 호이 호이 아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 샌드위치인데 어 그치 어 아 너무 맛있게 먹지마 아니 아 눈 깐다 아 진짜 나 안 보고 있을거야 아빠는 다 풀걸 진짜 맛있어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자기 전에 먹을게요 오늘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안녕! 아빠 이거랑 같이 먹어 웃기지마 안돼 아이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진짜 맛있어요 아 아 초코야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 찍어야 되는데 언니 초코가 걸렸어요 자 그럼 아빠는 초코 먹어야 돼? 아니 아니 초코 먹어야 되는 거야? 초코야 여기서 아빠 너무 못 먹어 그중 아 그중 그중 이 그중 두중 네 그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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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